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로토스 위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앞에 있으니 잘 따라오세요. 그럼 출발! 로토스는 명랑한 포켓몬으로 물풀 타입입니다. 특성은 쓱쓱, 젖은 접시이며 숨겨진 특성은 마이페이스예요. 쓱쓱은 비가 내릴 때 스피드가 2배 오르며 젖은 접시는 비가 내리는 동안 매터마다 체력을 회복합니다. 진화 방법은 연꽃몬 레벨 14에 로토스로 진화하고 로토스에게 물의 돌을 사용하면 로파파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. 로토스를 공격하기 좋은 타입은 독, 비행, 벌레이며 바이올릿에 나오는 로토스의 설명은 먹이가 풍부한 물가를 선호하며 새 포켓몬과 먹이를 두고 싸우지 않기 위해 야행성이 되었다고 하네요. 오늘은 로토스 위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었나요?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